라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젠 물드시네. 그나저나 고민한 감기가 그렇게 심했나? 아파도 병원도 못 갈 텐데. 저기요. 이거 좀 가져가도 되죠?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먹으려고? 제가 먹을 거 아니에요. 저기 몇 개만 주세요. 어 그래. 감기가 좋을 거 같은데. 어 그래. 아저씨 잠깐만요. 저 이거 이만큼만 가져가도 되죠? 어. 이게 비타민이 많아서요. 제 친구가 많이 아픈데 이거 좀 먹이려고. 고마워요 아저씨. 라임이 그렇게 더 좋아? 음. 음. 차에서 되게 상큼한 냄새난다. 과일왕인데. 뭐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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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